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은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니라도 연구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있는 지역이라면 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전 이외에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민간감시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의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